아니 쟤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관계는 없는데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모르니까 내가 속상해요 내가 할 줄은 모르면서 해주면 고맙다고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달달 볶는지 모르겠어 글쎄 말이요 답답해 답답해 앞으로 뭐 할 것인가 이런 거나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내가 돈 빼먹으나 해서 그런 거나 세상에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면 몇 폐나 된다고 그걸 빼먹으면 어때 당연히 노력하면서 혼자 하시는데 세상에 그걸 누가 탓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내가 무슨 이상한 인간들이요 노력하는 거 비하면 한 천만 원 받아도 내가 돈 못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돈 100만 원 단두는 걸 가지고 빼먹을까봐 그걸 따지고 앉아있고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걸 어디 엄밀히 따지면 우리한테는 중체대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건 내보고 다 쓰라 해도 내가 산 뭐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치상하게 말이고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따지니까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도 못 하겠어요 아니 내가 열불 나서 와버렸다니까요 내가 딸기할라 2만 원어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끙끙 들고 왔어요 그거 얄미워서 누구 주지도 않고 잘하셨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회의하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먼 소리만 자꾸 해 기가 막히더라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뭐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구시렁구시렁해서 나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아니 내가 뭐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가 싶어가지고 또 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 돈을 벌면 어떻고 안 벌면 어떻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앞장서서 하시는데 아니 유튜브에 내가 10원도 하나 지금 벌은 게 없구만은 말이야 무슨 내가 그 떼금을 아니 몇 천만 원을 먹은다 한들 나는 아무 사만 없는데 왜 그 지랄을까고 아니 벌게 해줘도 말이지 시원찮은데 말이야 뭐 벌까봐 걱정을 하니 말이야 내가 이런 놈들하고 내가 일을 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도 신경질을 나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겠어요 나도 진짜 일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아니 그러니까 그 원수를 뭐 뭘로 갚는다고 그딴 짓을 하니 그게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좀 여기 위원장님이 여기 성격이 무던하니까 그렇게 붙어서 하시는 거지 나 같으면 나 같으면은 나도 안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해 주는데 뭐 봉급은 못줄망증 말이야 내가 뭐 돈이 안 시 너무 너무 마음 상하겠어요 나는 진짜 내 일은 천만 원 받아도 내가 못할 일을 내가 해 주고 있는데 내가 유튜브도 딴 데 가면 내가 돈 받으면서 찍어주는데 이걸 순 공짜로 다 찍어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무슨 내가 이 떼돈 버는 줄 아니 내 일은 참 성질 확 나는데도 참아요 내가 나는 이거 하면은 자 건강 나빠져 시간 뺏겨 그럼요 시간 뺏겨 피곤해 지금 이 시간도 또 신경 쓰시잖아요 이 시간도 일일이 말이야 내가 이거 정말 돈도 내가 벌어야 되는데 못 벌고 도리어 이거 쓰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게 지내들은 희덕거리면서 가서 개나발 불고 자빠져 있으면서 왜 이럴 사람한테 진짜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나도 어이가 없는데 본인은 어찌 가겠어요 참는 자의 복이 온다는 말도 있으니까 일단 힘든 노병들을 위해서 공사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참말로 좀 심하네 미안하고 막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박연 같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살까 어떻게 저런 분을 저렇게 대할까 막 굉장히 막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어저께도 많이 나빠가지고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또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비난하는 놈보다는 응원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비난하는 놈이 많다면 내가 벌써들이 취합을 했지 아니 뭘 할 줄 아는 인간들이 그러면 입만 살아가지고 시합을 하고 시합을 하고 그냥 소리 지르면 단 줄 알고 소리 질러 줄 알고 뒤에서 소리 지르는 놈들 진짜 까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비끗해야 한 30명밖에 안 돼 그런 놈들이 한 30명이서 꼭 그렇게 분탕질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이잖아요 그런데 한 30명이 그지 많이 참으셨어요 일단 4월 26일날 지나면 이제 좀 먼 윤곽이 좀 나오겠죠 나오고 하면 그때는 좀 뭐 어떻게 돈을 서로가 진짜 걷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대우를 해드려야지 아니 비대에 오는 사람들은 말이지 돈 만 원씩 걷는 것도 보니까 눈치 보던데 돈 100만 원씩 걷어버려야 돼 못 오게 아니 어저께도 나 만 원 줬는데 만 원도 안 내려고 빈들 보니까 엔색까지 한 놈들이 있던데 그러면서도 나는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 나는 컷소리들은 제일 많이 하고 말이야 지저분한 친구들 많아 최영석이도 왔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 사람은 아니 근데 최영석이 뭐 전명수 얘들은 내가 초청도 안 하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말이야 왔더라고요 최성원이 이 세 사람은 앞으로 우리 회의 때 앞에서 경호팀들한테 들어오면 쫓아내라 그럴 거야 그럼 계속 그러네 회의 방해하러 오는 애들인데 회의를 하자고 오는 게 아니라 방해하러 오는 애들인데 방해하는 세력들은 방해 쫓아내야지 그리고 초청도 안 하는 데 오는 사람들은 쫓아내야지 앞으로는 제가 초청 안 하고 오는 사람은 저하고는 이제 다 경호팀에서 쫓아내도록 나는 저기 위원장님은 밥 한 걸 안 사드렸지만 최영석하고 최성원이는 밥 여러 번 사줬는데 거기 가서 자주 갔어요 거기 어디에요 거기 연신내가 아니고 어디야 불광동 불광동 부동산 거기 여러 번 갔었어요 갔는데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내일 한 말은 다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인간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마세요 똑같은 놈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최성원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알지만은 어쩌든지 그 세 사람 빼고는 그래도 다 뭐 착각을 일으킨 건지 생각하고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나는 그 세 사람은 착각이 아니야 본심이야 그러니까 최성원이는 막가빠시고 그냥 상대 뭐랄까요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아요 그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에요 몇 번 만나봤는데 그런다니까 그러니 여러 번 만난 사람을 얼마나 더 싫어하겠어요 뭐 그런 수도 있지 뭐 아무튼 좀 이해를 하시고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언제 뵐까요 언제 모입니까 이제는 제가 모임을 별도로 그렇게 한꺼번에만 모아요 어디에 가세요 그러면 그 옆으로 갈게 내가 어디 한번 아니 그렇게 할 시간 없고 이제는 제가 이제 단위별로 모아서 해요 많이 사람 많이 한 10명에서 10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아 이번에는 이제 서영수 대표가 하는 거니까 아 아 이제부터 비대위는 10명 미만식으로 지금 저 소단위로 이제 소단위로 할 거예요 대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구나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를 광명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한 뭐 2, 30명 또 저 전주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한 2, 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 팀씩 묶으려고 그래가지고 임무도 임무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모 저모로 신경 많이 쓰시겠네 하여튼 뭐 누가 뭐 이끌어갈 사람이 없네 대표님 밖에 더 있어요 누가 아이고 뭐 다른 사람 뚱뚱한 사람 많잖아요 몇 사람은 어저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몇 개 다 안 될 것 같아 나는 뭘 알아야지 하고 뭐 하지 난 또 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 뭔 도리를 알아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데 개념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또 이게 더 신경 쓰고 피곤할 듯 해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내가 하기 낫겠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지 개념 없는 사람 맡겨놓으면 내가 총통인가 총통인가 방통인가 누구 있잖아요 아 우리 박통도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줄 몰랐어 나는 그 그래요? 내가 많이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도 그래요? 아 그 사람 그날 나한테 하는 거 봐봐요 그 저 그날? 무슨 뭐 인터넷으로 하지 말라느니 무슨 뭐 유튜브를 하지 말라느니 월남을 하지 월남이란 말을 쓰지 말라느니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미친놈이네 그건 또 왜 또 그런 소리를 하지? 나도 깜짝 놀랐어 저 사람이 내가 유튜브를 안 보는구나 내 유튜브를 봤으면 내 유튜브를 보지가 안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아이야 이 사람 큰일 났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해? 서영수만 믿고 하는구먼 그 사람은 서영수만 믿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올라와서 찜질방에 있으면 찜질방에 있으면 뭐해? 아무것도 하는 게 뭐 있어? 그렇죠 찜질방에 말 올라와 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나 아 요즘같이 전화기 달 때고 말이야 SNS 달 때고 전화 한 통화에서 카톡 뭐 문자로 다 되는데 그 왜 올라와 가지고 뭐 일하는 척만 하고 안 되지 그게 뭐 말 올라오는 거야 나 나 진짜 이해 안 가는 사람 아 그런 사람이 말이야 유튜브도 보지도 않나 봐 내가 원래는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하여 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여 보니까 그 유튜브 이상범이 하고 박총이 하고 몇 사람이서 저끼리 말이야 내가 가니까 벌써 다른 사람 비대원역 시킬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던데 나는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나섰어 할 수 없이 다시 하는 거야 여러 사항 많으시겠네 참말로 그 사람들이 몇 가지 될 것 잘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누가 좀 할 수 있나 해서 봤는데 할 사람은 없어 잘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딱 풍지 박산돼버리지 그러면 그럼 내가 나보고 유튜브 찍지 말하면 난 좋아 나는 유튜브 안 찍으면 오라한 데 많은 유튜브 안 찍으면 어떻게 설명이 돼 아니 오라한 데 많거든 나는 그럼 자기는 나는 여기저기 가면 돈 받으면서 내가 찍어주는데 그럼 뭐 돈도 못 받고 말이야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유튜브 찍지 말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참 희한하네 뭐 월남이란 단어를 쓰지 말래 그럼 월남이란 단어를 특허 났나? 특허 났나 누가? 나 참 어처구니하면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럼 월남 전투 뭐 수당 이런 거 일체 쓰지 말고 그러면 돈 받아낼 수 있나? 진짜 상식 이하의 이하의 어처구니 아니 월남을 쓰든지 베트남을 쓰든지 그 말이 그 말이지 아니 그 말을 왜 내가 나는 왜 못 쓰냐고 지금 직원들은 아무나 그럼 뭐 김성훈이한테가 쓰지 말라 그래야지 왜 나한테 쓰지 말라 그래 혹시 김성훈이 첩자들 붙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많아 에이구 정말로 이 좁은 땅떨에 좁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아니 한심한 놈들 대기 많아 그러면서 그런 정신 상태로 돈을 벌 받겠다는 그 자체가 도둑놈이지 에이구 나도 맞서 나는 진짜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진짜로 듭니다 나는 100% 이해를 없습니다 누가 대신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 지금이라도 그만 내가 한심한 놈들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내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일도 할 줄 모르면서 말이야 밴만 많아가지고 아니 이 자리가 말이지 누가 이제 뭐야 이제 되면은 우리는 어차피 이걸 못해 예를 들어서 공법단체를 우리가 인수했다 배체를 했다 우리가 인수 못해요 최소한도 공법단체장이 되려면 장관급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 같은 사람 줘도 못해 그런데 뭐 박통희는 아마 지가 대표라도 할 수 있는 걸 착각하고 내가 하고 둘이서 뭐 라이벌인 줄 알아 난 라이벌이 아니야 그 사람하고는 나는 이거 끝나면 기껏해야 어떻게 하면 국장이나 주면 참 다행인 거 아니면은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지는 뭐 대표할 생각하는가 봐 참 뭐 어쩌고 되는 사람이 지가요? 그러니까 이 공법단체 대표를 할 수 있는 지까지 게 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장수로 잡고서 나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공법단체 생긴다면 그 안에 자리가 말이야 100개는 생길 텐데 그 중에 하나만 맡아도 되지 무슨 대표를 어떻게 맡아 그럼 서영수 대표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은 다 한자리씩 준다고 해도 응? 다 줄 수 있다고 누구나 한자리씩 다 아니 한자리를 주더라도 제대로 일 처리를 해야지 근데 다 줄 수 있는데 대표나 이런 거는 우리 같은 놈은 꿈도 못 꾸는 자리야 근데 강한이 대표를 어떻게 꿈꾸냐 말이야 미친놈이지 미친놈이지 내가 대표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야 지가 대표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그런 그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말이야 참 희한하네 왜 또 그런 지금 이제 시작이 있는데 왜 그럴까? 에이 진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수준이 그렇게 낮아가지고 말이야 창피해서 내가 일 못하여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수준이 낮아도 생각하는 게 말이야 어떻게 쪼잔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아 소리 지르는 거 봐요 아이고 나 질려버렸어요 어저께도 아휴 그런 일을 하자는 건지 일을 못하게 막는 건지 진짜 어저께 어떻게 어떻게 사이룩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 사람 바빠가지고 말이야 할 일이 태상인데 무슨 뭐 돈 100만 원 들어온 거 그거 빼먹었나 그거 보고 안 한다고 나이를 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시강이 없어 못해 진짜 이 편집하고 하루 종일 엄청나게 바쁜데 그런 거 그런 거까지 내가 신경 쓰겠냐고 내가 악취덕구만이야 아이고 참 더럽어서 아이고 정말로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 나는 이해가 갑니다 오늘 내가 방금 마스 제끼 놓고 그거부터 해왔으면 내가 다 보고 대출 다 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해가 갑니다 아이고 이런 거를 말이지 사실 언젠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좋은 뭐가 또 오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 알고 해야 돼 너무 모르라 사람들이 네 맞아요 나이를 먹었고 아주 지멋대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신경 쓴 새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어떻게 받아 내느냐에 신경 써야 되는데 아 왜 사람들이 이따울 짓을 해서 자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을 못하기만 하고 그건 진짜 그거는 그 공산남보다 더 지문 놈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 그게 진짜 대갈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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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런 게 있는 건지 아니 진희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럴까 저거들이 할 수가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말이요 아무 저것도 못할 놈들이 말이지 저 동아리만 나불거리지 뭘 해요 무슨 일을 못 일은 할지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아니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해야지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왜 고마운 줄 알면 내가 일을 해도 힘이 안 들지 신나게 하지 에휴 근데 고마운 줄 모르고 조절을 하니까 일하기가 싫어요 사실 피곤하고 짜증나고 나도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 재미있게 해야 되는 문제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신바람 나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박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런 헛소리라도 한 번 해고 나니까 좀 그래도 풀리네 됐어 됐고 고기라도 좀 사드려야지 아니 고기는 내가 다 피워서 나도 고기 사먹을 수도 있고 힘내서 내가 뭐 얼마든지 그러면은 혼자서 일하기 자체가 그 버거운 거예요 그게 이것보고 저것보고 아이고 아까 보니까 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이고 복잡해서 그러니까 누가 좀 잘 도와주는 사람이 한 15명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팀별로 조직해 조직해 나가니까 이제는 그러면 조금 사회적만 지나면은 이제 뭐 매달 해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이 조금 이제 힘이 덜 그래야 되는데 아 이제 한 번 해보니까 자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스럽고 그러지 이제 옆에서 발목만 안 잡으면은 내가 일할게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지랄이야 그거 진짜 발목만 안 잡고 신 바람 안 나게 해주면 나는 뭐를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막 화딱지가 난다니까 괴롭히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진짜 김성웅이 그 그놈 내가 몇 번 쫓아다니다 질려버려가지고 저기 왔는데 그날도 저기 최성웅이 그 새끼 내 옆에 바로 서서 막 뭐 문재인 뭐 빨리 개나물 내가 거기서 아니 무슨 그딴 소리를 여기서 하냐고 막 내가 한바탕 했어요 거기서 바로 내 옆에서 큰 깃발 깃발 들고 그 지랄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소굴속이더라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 목적이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인신 사람들 끌기 위해서 이제 뭐 이제 유튜브 뭐 실적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사람 새끼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노병들 그 힘들게 이거 일을 하려고 진짜 힘들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그 지랄을 하면 그거 사람 새끼냐고 그게 사심이 있으니 그런 거니까 뭐 저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해를 해요 근데 봉심으로 하더라도 봉심에 또 우리 일에도 지금 사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응 뭔가 뭐래 자기 실속만 채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받으려고 목적은 안 하고 그 지랄병으로 미친놈이지 어떻게 거기서 머리를 써서 돈 벌려고 생각을 해 거기서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돈 버는 데 비죄 같은 데 내버린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는 돈 버는 데 소질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하는 데만 소질이 있지 그럼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던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고 나는 명예의 목적인 사람이고 사람마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라도 그렇게 개병쟁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랄하는 건 누가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까 목사는 목사 얼어죽으려면 목사 의심 다 뺏기고 그것이 무슨 목사예요 그게 누가 누구 누구 최성훈이 말이요 아이고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만합시다 이제 다른 이야기나 하지 말고 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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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